지금 지난 육무장이 왔습니다. 이번에는 여러가지, 여러가지도 있고, 지금 고추를 다질러 왔어요. 지금 고추를, 우리가 가져갈 고추를 지금 싸고 있습니다. 봄이 오는거 어때요? 벌써 이제 고추를 심으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. 봄이 오는것 같습니다. 다른것은 이렇게 두개 밖에 없대. 이것이 없대. 이게 벙어리라고 하는거에요. 지금 여기 안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, 이 이파리가 두개밖에 없다는거에요? 덩어리? 안좋아오면 여기 안에 커져 없으면 좋겠네요. 지금 이렇게 싸놨구요. 지금 우리가 지금 하우스에 해놓은게 한 15,000포기 15,000포기 해놨거든요. 15,000포기가 넘는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파냈다가 해놓은게 하우스에 해놓은게 지금 15,000포기구요.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품종 이름이에요. 지금 다 피워가지고 다 나간거에요. 지금 남은거에요. 다 나간거 같아요. 지금 여기 라인은 이제 다가간거에요. 지금 차에 서있고 있습니다. 가고 있습니다. 차가 꼬리하며 정기구